ㅋㅋ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피부 상태가 안 좋네 아아 손떨려구 이 방송이 2위 되쓰네 힘들어 힘들어 우리 서로 해 뭘 다른다로 해 영상통 받으지? 오늘 의쇼입니다 별로 들어온 사람 없네 오늘 의상을 보여주시면 어떡하시나요? 30분 뒤에 아아아 ㅋㅋ ㅋㅋㅋ ㅋㅋㅋㅋ 훔훔훔 준기 그.. 이제... 30분 앞으로 2분 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준비는 가능하십니까?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나아이다이오 너 할만 없지? 할만 없어 할만 없어 먹방 할까? 먹방? 먹방? 약간 아플로카실 일으켜 먹방? 배풍 좀 타지게 컨셉을 가지고 해야돼 이거는 여러분 이 공연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프레젠트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치소하셨습니다 예 배고프다 배고파 배고파? 오 지금 천명 정도가 보고 있어요 천명의 밀키웨이가 보고 있습니다 엄청 잘 나온다 재미없어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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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 옆에는 이렇게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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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노래는 할 수 없어요 이따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재형 일본어 너무 잘하시네요 누구야 누구지 성재형 일본어 너무 잘하시네 누구야 너무 많이.. 캡터나간다 아이야이야.. 일본어 또 배울게요 아.. 일본에 왔는데 그.. 오늘의 오후는 코코이치 먹었습니다 그.. 오늘의.. 이벤트에서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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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못하는 사람 오지 못하는 사람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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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지금.. 1200명 1,200명 나 거기서 춤춰 1,250명 와 아나타스키 근데 몇분 남았대? 지금 몇분이야 지금? 혼자 20분 응 어? 흐흐흐흐흐흐 고니르모 고고이사 자 먹으면 요네키 요네키 멤버들은 안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의 라이브처럼 오늘의 라이브처럼 오늘의 라이브처럼 오늘의 라이브처럼 왜? 왜 웃어요? 왜? 왜 웃어요? 괜찮아요 인터뷰 인터뷰 아! 인터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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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유나쿠는 한국에서 일찍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는 중입니다 친구들도 이거 다 읽고 있는건가? 응 다 읽고 있어요 친구들도 같이 보고 있는거지? 이거 지금 들어와 오신 사람들 다? 응 다 보여 이 하트도 그대로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게 지금 브로진되면 어 어 이렇게 좀 약간 느리게 보여 조금 그렇구나 오케이 그렇지 어 지금 이틀씩 느려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읽으면 다 되는구나 지금 뭐 먹고 싶어요? 아 느리네 오 지금 뭐 인도네시아, 이탈리아에서 세계에서 저를 보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어 준하야 안녕 이게 이제 이름이 인스타라이브 인스타라이브 윙크를 주세요 자 받아라 윙윙윙 지인들이 보면 좀 그러니까 혹시 제 지인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저는 아이돌이니까 저는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스타라이브 우리 또 우리 준원형이 또 왔어요 우리 최고의 단사 단사센세 진원상댔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노래해 주세요 조금만 아 부끄러워요 아직 제가 좀 더 적응이 되려면 그때 노래할게요 노래할게요 이마와 하즈카시 나가라 센세이 노래할게요 그래 경민아 자주 할게 신고 있어 신고야 아 신고도 할 수 있어? 아 오늘 생일이시군요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아까 밥먹으면서 하면되고 웃겼을텐데 윤학이 오빠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같이 왔으면 좋았을텐데 와 1400명이 넘었습니다 이쁘다 얘가 좀 더 잘나오는거 같아 근데 몇분째 하고 있는지도 안나오네 응 그런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좀 신선해요 신선 초신선 신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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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라가 신나는 노래 틀자 신나는 노래 신나는 노래 신나는 신나는 트와이스 노래 틀어 스티키 한건 아니에요? 아냐 제발 하지마 틀어 나랑 멀어지고 싶냐 아 운동해야지 경북이 그 직장인이야 근데 다 이런거 아닌가? 무슨 노래야? 이 노래 잘 몰라 파이팅 나이 얘기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오빠 지금 30세 잖아요 뭐냐고 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기록에 남을까봐 약간 겁난다 나도 몰라 자주 낼 것 같아 이런 내가 아닌데 이미 난 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대로 날 수 없는 건데 미뤄내를 더 소멸할수록 자꾸 달려 왜 자꾸 자꾸 달려 왜 이 노래 되게 좋다 이거 공연하기 전에 힘이 다 빠지게 생겼는데 서로서로 직강됐어 은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따きます 여러분 안녕 안녕 만나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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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